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오마이티비 저희 방송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에서 계속해서 대선 여론조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1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제주도 조사, 4자 대결 조사 이걸 좀 보면요. 그래프도 저희가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0.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4.1%,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1.1%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8%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격차가 6%포인트예요. 이걸 보면 이 조사가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라스마에서 1.8%포인트거든요.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앞서는 겁니다. 이렇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부분은 좀 눈에 들어오고요. 지난 조사 대비해서 봐도 이재명 후보 0.8%포인트, 약간 소폭, 하락하는 모습,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윤석열 후보는 5.1%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5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상승폭도 4.5%포인트에 달하면서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 봐도 안철수 후보의 약진, 이게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물어본 게 바로 대통령 선거 당선 가능성, 그 그래프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지도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양강, 두 주자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2.8%, 절반을 넘어섰고요. 윤석열 후보는 34.9%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3%포인트 상승을 해서 과반을, 절반을 넘어선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5.7%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34.9%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격차를 보면 17.9%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전 조사 8.9%포인트보다 좀 더 격차가 벌어져서 2배로 벌어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4.5%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을 보면 정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말 절반을, 과반을 넘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재명 후보 계속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해촉,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그만둔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 상황과 또 이준석 후보와의 갈등, 이런 게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간 조사를 봐도 이게 조금씩 어떻게 보면 빠졌다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목요일 밤에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금요일에는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다음 주 조사에는, 이번 주부터 조사되는 조사 결과에는 반영이 될지, 이건 좀 봐야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약지는 이어지고 있고, 이게 사실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또 변해갈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보면요, 단일화 제지도, 야권 단일화 제지도도 하나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 후보 제지도, 이걸 조사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 야권 대선 후보에서 다음에도 후보가 단일을 한다면, 누가 여권 단일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번 안철수, 2번 윤석열, 3번 없다, 4번 잘 모르겠다. 1번, 2번 선택지는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가 35.9%, 윤석열 후보가 32.5%, 없음이 24.3%, 모름과 무응답이 7.3%였는데, 두 사람의 격차 3.4%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걸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정말 야권 단일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게 보이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져보면 좀 복잡한 상황도 있거든요. 전체 결과와 달리 이념적 보수층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47.6%, 안철수 후보가 35.1%로 윤석열 후보 큰 폭으로 앞섭니다. 다만 집단이 가장 큰 중도층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38.3%, 윤석열 후보가 34.5%로 다시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혀요.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4자 대결의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76.6%가 보수 여권 단일 후보로도 윤석열 후보를 꼽았고, 15.6%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보면, 대선 후보 4자 대결에서요. 81.8%가 단일의 후보로도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서 결집도가 더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보면, 없다가 41.3%,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40.8%로 나뉘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9.1% 이렇게 좀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 봐도 30대와 18세, 19세 포함 20대, 40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했고, 70세 이상과 60대에선 윤석열 후보가 우세를 했습니다. 특히 20대 남자와 30대 남자, 여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한 두 배 정도의 제지를 얻었고요. 여성에서는 두 후보가 팽팽하게 갈렸고, 남성은 40.2% 대 31.6%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기울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전해드리려고 깜빡한 게 있는데, 정당 지지도예요.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정당 지지도 그래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금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많이 붙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34.6% 그리고 민주당은 0.6%포인트 하락한 33.6%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걸 보면, 지난주에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그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당의 격차를 보면 1%포인트까지 좁혀진 거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국민의힘은 전통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민주당은 호남과 대구, 경북, TK에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정당 간 격차가 더 좁혀진 모습인데요. 세부 지표 잠깐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 7.4%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긍정 답변이 53.2%에서 45.8%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5.9%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긍정이 16.3%에서 22.2%로 올라섰고요. 또 광주, 전라, 호남에서 4.5%포인트 상승하면서, 긍정이 56.3%에서 60.8%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 정말 저희가 좀 한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리얼미터 조사를 주중으로, 그러니까 1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2일부터 7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4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20%, 또 무선 75%, 유선 5%의 자동응답 방식, 그러니까 이 전화면접과 자동응답이 혼용 방식으로 이렇게 실시가 된 거고요. 조사 시점에 따른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고, 한 주의 여론 흐름을 더욱 정확히 유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언론사는 유일하게 3,000여 명 매주 일간 조사, 토요일 제외,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00여 샘플씩 조사를 해서요. 월요일에 주간 종합 발표를 시행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요, 무선 전화면접 비중을 조금 늘렸어요. 12%에서 20%로 늘렸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오차는 구셔분프트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함에서 1.8%포인트였고, 그리고 응답률은 7.6%였습니다. 응답률 제공 목적의 미소신조사 대상 2회 콜백을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조사 결과, 저희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 오시면, 오른쪽 기사 안에, 오른쪽 자료 보기에 보면 버튼을 넣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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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